오레가노 여러분 안녕하세요 얌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을 다 가지고 왔어요 여기는 소간, 소교간, 노랑가오리간 홍어간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 얘기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것이 훔쳐가고, 맛있게 드세요 마지막으로 소시지 점심 손질이 너무 이루어지지 않나요? 많이 먹었지만, 맛있게 드세요 엄청 맛있는데? 이번에는 소리도 vast만 요리가 필요한데요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네요 고춧가루 싸먹는 소리 토마토 스타더 한입 대파 탁 정말 맛있다 쭈욱 정말 맛있다 아주 맛있을 것이다 제가 말할 때 남은 면이 더 좋았어요 내게는 너무 맛있어요 저는 면이 더 맛있었어요 저는 면이 더 맛있죠 면이 더 맛있었어요 면이 더 맛있었어요 면이 더 맛있어서 맛있었어요 면이 더 맛있어서...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양념장 꼬리꼬리 소중한 격간 소중한 격간 초콜릿 단무지 두꺼운 너무 맛있어 아름다운은 쫄깃쫄깃 오늘 모든 간을 다 먹어봤는데 생물이다 보니까 그날그날마다 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간보다 격관이 더 달았습니다 그리고 노랑가오리간이랑 홍어간은 정말 말할 필요도 없이 최고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